이번에는 민주당의 도지사 컷오프 결과와 관련한 소식입니다. 안호영, 김윤덕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 의원이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.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북지사의 후보 경선을 안호영, 김윤덕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 의원으로 3배수로 압축해 치르기로 했습니다. 경선에 나설 후보가 이렇게 정해지면서 지지율 상승을 위해 탈락한 후보들을 끌어안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.